웃음 참고 저는 웃음 저는 안 웃어요 지금까지 웃은 적이 없어요 야 그냥 해 그냥 해 이거 웃겨요? 네 오피스 이 오피스의 가격은 37억 원이 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무효야 잠깐만 나 말 때문에 웃었어요 잠깐만요 나 말 때문에 웃었어요 아 말이 갑자기 웃겼네 나 말 알거든요 말에 대해서 근데 안 그랬잖아 왜 이러는 거야 안 그랬는데 아기 시작 뭐지? 아기 시작 제가 안 된 거 아기 시작 아기 시작 아기 시작 아기 시작 아기 시작 세상에서 이 영상이 제일 웃겨 이 정도는 돼야지 앉은다는 마인드 세상에서 이 영상이 제일 웃겨 웃는 건 연기를 못해 금방 보이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 연기 좀 잘해요 잠깐만 아 배 아프다 배 아픈데 어떡하지? 왜 이렇게 아프지? 자 뭐야 뭐가 무서워요? 뭐 무서워요? 뭐 무섭습니까? 하도 안 무섭지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가지고 아 아 아 여기 막 누가 콕 찌르는 것 같아 여기를 아 안 오 아아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감사합니다.